자 아까 우리 읽었던 레이키 23장 23졸 24절 말씀 우리가 읽고 나팔절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오 성회라 아멘 자 오늘은 나팔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팔절은 그 말대로 트럼펫을 부른 날 이런 날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트럼펫은 아니고 소파르라는 나팔을 부르죠 양불로 된 나팔을 불러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예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절기가 일곱개 절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봄절기 네 개 가을절기 세 개가 나와요 봄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떡이 없는 누룩 없는 떡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이게 봄절기예요 이 봄절기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이루셨어요 6월절은 1월 14일인데 유대의 달력으로 1월 14일인데 1월 14일에 우리 주님이 달리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월 15일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어요 이걸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은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됐단 말이에요 그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주었던 이 절기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날짜에 2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첫 이삭으로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초실절에서 정확하게 50일 후에 초실절 부활하신 후 50일 후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성천하셨죠 40일 후에 40일 땅에 계시면서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으로 오셨죠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 절기에 맞게 그대로 그 약속을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모에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 절기는 뭐냐 가을 절기는 나팔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 달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은 신년이에요 여기서 요하께서 모색이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수령이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7월 1일이 안식일을 삼아라 그날이 평일이라도 안식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이는 나팔을 보러 기념할 것이오 이건 성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을적인 나팔절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우리는 나팔절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목사인 저도 나팔절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전혀 이 나팔절에 관심도 없었고 나팔절이 어떤 의미도 솔직히 말하면 몰랐어요 학생들 잘 듣고 계시죠? 학생은 헌신예배니까 왜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학생들에게 들게 할까 학생들에게 휴구에 대한 사모함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아마 학생의 헌신예배 때 전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들 집중이 잘 들어요 저를 보면서 아이컨택하세요 목사님이 잘생겼죠? 여러분 그 목사가 인물이 그렇게 잘나면 별로 안좋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할 때 지금도 괜찮은데 젊을 때는 얼마나 괜찮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남편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목사가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교회 부흥에 별로 도움이 안되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신경 안쓰게 생길 만큼 그렇게 좀 적다하게 그죠? 그래 안그래 요새야 그치? 지금도 잘생기긴 했지? 그래 그러니까 좀 볼만하다 그 얘기니까 보면서 들어요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해요 나팔절은 휴구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나팔절기는 휴구를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 그 다음 절기거든요 휴구가 있는 뒤에 온 이스라엘이 참회가 일어나요 회경이 부어지고 막 회개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두 증인과 시사만 사천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찔렀던 분이 메시아였구나 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막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게 돼요 예수님의 진짜 이름은 예수화예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화 그러니까 히브리스 사람들은 예수화라고 불러요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부르지만 그 예수화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서 환란기관의 대속제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바로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6월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도바울이 6월절을 지켰어요 자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고 저기에 물으신다면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을 보자고 말하겠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여기서 사도바울이 신약성경에 이름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6월절을 말해요 묵은 절로 이어지는 7.7절로 이어지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합니다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들은 다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AD 325년 카운슬 오브 니키아라는 니키아 회의가 열립니다 세계 종교회의에요 이때 로마 카토릭에서 불편하다 6월절은 달을 보면서 날짜가 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부활절을 하게 하고 6월절을 지키지 말자 이렇게 해서 6월절 절기를 없앴어요 절기를 사도들이 지켜던 명절 이 명절은 단순히 그냥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활절로 지키고 고난주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념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을절기에 대해서는 전혀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하게 됐어요 왜? 마귀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완전히 우리의 눈을 가려우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자 레이키 2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키 23장 14절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다 읽어주세요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이 절기는 23장 1절로 2절에 다시 한번 1절로 2절 보여주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요하의 절기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성애로 공포할 요하의 절기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포한 절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절기라는데 이 안에는 모헤드 하나님의 모헤드 절기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14절에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노마 카토릭에서 이 절기들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이스터데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이스터라는 말은 좀 이교적인 말이고 계란을 삶아 먹는 것도 그것은 상당히 이교적이었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해 내년에 총여성교회 회장이 될 분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가 부활절 때 계란을 삶는 일은 그냥 교회가 해왔기 때문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계란을 삶고 나누는 일은 그냥 뭐 전혀 부활과도 연관이 전혀 없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부활절에 떡을 할 겁니다 계란 안에 안 주세요 입을 찢을 테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수정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번에 종말론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스타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절기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이 시간표를 알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중에서 이 나팔절은 가을절기인데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연관이 있는 절기인데 그러니까 초림은 때로 예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봄절기는 그냥 그 날짜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을절기가 다가왔어요 이방인의 시대 여름절기는 여름은 이방인의 시대예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은 여름절기는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가 딱 7월 1일이죠 여기서 가는 7월 1일이 딱 되면 이스라엘은 신년인데 가을절기가 시작이 돼요 7월 1일에 나팔을 울면서 신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평일이어도 그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자들이 쉬어야 된다 그리고 그날은 시작 시작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휴구가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의 날이 진행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열어주는 키 그러니까 이 절기가 성경 자체를 열어주는 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이 가을절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범절기의 초림으로 성취하시는 예수님이 완전히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아무 때나 죽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죽으시면 되는데 오직 6월절 정확하게 6월절에 집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무덤에 있다가 그 다음 안식일 첫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첫날은 초시일절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취가 됐는데 그런데 놀라웠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서가 어병의 기적 캠프 가서 방언을 받았다 이번에 받았어? 우리 아이들에게 방언 체험하는 게 성령을 체험하기에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윤서가 성령 받고 나서 이쁘다 보더라 따로 뭐 강남 선생님의 도움받은 건 아니지 근데 우리 윤서가 성령 체험하고 나면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면 얼굴이 환해지고 담대함도 생기고 아마 작년에 여기 설악했으면 후들거려가지고 못 썼을 거예요 윤서가 그렇지? 본인이 시인하잖아요 그렇죠? 성령 받으면 담대해지고 얼굴이 밝아지니까 당연히 예뻐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성령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24시간 기도 센터를 만들었어요 우리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처음에는 인공호흡을 시킬 거예요 강제로 할 거예요 그러다가 강제로 안 해도 내가 학생들 가르칠 때 저는 대학생이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 에베당에 기도하러 오면 학생들이 한 70여 명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방학교를 기도하고 같은 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10시쯤 땡 눌러요 여기 청년들 남고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간다 셋이 그러면 애들이 나한테 원망을 해요 나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은데 왜 우리들은 돌려보내냐 이거예요 우리들 또 빨리 커서 대학생이 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강제로 해산을 시켜요 안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할 판이야 아이들이 한 번 이 기도의 맛을 보면 애들이요 어른들보다 더 불이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그렇게 불을 붙일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그래서 윤서 너는 이제 학생들 임원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 기도센터에 두 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그래 어떻게 좀 대답하는 게 좀 새치 않긴 한데 그 정도 대답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 대사누니가 전소 5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너희는 주의 날 주의 날이란 말은 주의 강림하심 날이죠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말씀을 찾아주세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빛의 아들이여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날과 그 증표들을 우리가 알게 해준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뭘로 알게 해줘요? 절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빛의 아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이 절기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을 안 읽으니까 전혀 도둑같이 임하는 거지만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이 키가 없기 때문에 문을 못 여는 거죠 가을 절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에 대해서 전혀 왜냐하면 니키아 공에 의해서 그 초막절과 그리고 나팔절 이것들을 다 사도들이 325년까지 다 지켰다니까요 오늘은 초막절입니다 오늘은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들이 유럽에 있는 교회도 다 지켰어요 나팔절을 그런데 그때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깜깜해져 버렸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깜깜해져 버렸어요 절기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나팔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개의 절기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같이 6월절 10장에 못 박힌 날이에요 1월 14일입니다 다같이 무교절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신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1월 15일입니다 초실절 5순절 다같이 5순절 성령이 마가다라팡에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절기를 이루셨죠 아멘이죠 그러면 가을 절기도 그대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가을 절기 아무 날이나 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실 것을 나팔절에 오실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어느 날 나팔절에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나팔절에 예수님이 지상강림하실 그러니까 공중강림하실 것을 그리고 대속제일 7년 이후에 지상강림할 것을 우리는 이제 그 그 그 시기위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죠 그죠 키니까 가을 절기의 키니까 범절기의 키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아무 때나 죽으신 게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을 절기 예수님의 제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이제 계속 소교를 들으면 여러분 감탄이 나올 정도로 놀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가을 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 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참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지금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만 손들어 어른들은 말고 나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예 나는 주님이 오시면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자 손 들어봐 이놈의 새끼들이 내가 장가도 안 가고 시도 안 갔는데 주님이 오시면 안 된다 그 얘기요 자 그러면 주님이 조금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은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팔절은 말입니다 7월 초하루잖아요 이게 달의 주기로 그 달력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초송달이고 금음달이 있어요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알아요 음악시간에 배웠어요 점점 여리게 점점 빠르게 그죠 그 정도는 좀 배우셨죠 네 그건 뭐냐면 금음달과 초송달이에요 금음달은 점점 더 이렇게 해가 작아지고 달이 작아지고 초송달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금음달은 D자예요 디크레센도고 초송달은 C자죠 네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7월 1일과 금음 사이에 그러니까 7월 1일이 명절인데 새해인데 달로 보시거든요 근데 이 금음달이 없어지고 초송달 뜨기까지 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2일이 걸리고 3일이 걸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 하루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달이 떨 때 그게 초점자리로 나팔을 볼 준비를 하는데 어느 때 나팔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네 이해를 되셔야 돼요 금음달이 지나고 7월 1일은 명절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새해 새해 소중달이 떠야 새해가 밝아지는데 그래서 때와 시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그 나팔절 절기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나팔을 보내야 되는데 초점달이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이틀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다음날 되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이해 안 되는 문은 또 이따가 보면 그래서 이 그 이 그 올삭 올삭이란 말은 뭐예요 하루의 첫째 날을 올삭이라고 그러죠 그럼 왜 올삭이라고 그래요 달이 없어진 날을 올삭이라고 그래요 달이 없어졌다 그래서 올삭이에요 그러니까 금음달과 초송달 사이에 이게 그 깜깜하마 그러니까 주님이 깜깜하마에 도둑같이 모친다는 말씀이 바로 그날 예 그날 그러니까 깜깜할 때 달이 보름달이 아니잖아요 다른 명절 6월절 다른 명절들은 6월 14일 6월 15일이니까 1월 14일 1월 15일이니까 밝죠 모든 절기는 다 밝아요 근데 이 휴고를 상징하는 나팔절은 금음과 소송달이 교차되는 그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하죠 깜깜할 때 어두울 때 신랑이로다 하고 나팔이 불면서 오는 거예요 점점 더 선명해지죠 그리고 나팔절 이후에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계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회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회계를 합니다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계속 연결되는데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그리고 장막절이 7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5일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장막절은 천년한국에 지상 제림하시면 그의 우리는 천년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땅도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가을절기가 곧 진행이 됩니다 저는 고시란 말을 쓰는 이유가 다니엘서를 보면 너무나 임박했다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 엄청난 그런 숫자들 71회라는 얘기를 했죠 그 71회가 교회시대를 뺀 한 1회를 남겨둔 그런 1회를 했는데 이방인의 수가 차고 이방인의 수 이방인의 수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다음에 우리 이방인이 이렇게 많은 예수를 믿게 됐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고 내년에는 거의 선교 전문가들이 2020년에는 선교 완성 다시 말하면 모든 족속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족속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때가 202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는 세계 단일정부가 단일종교 그러니까 세계 단일종교가 일치됐음을 선포하는 해입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2020년은 종교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카토릭을 중심으로 WCC가 했는데 내년에는 공식적으로 종교가 통합됐음을 이슬람 힌두교 그다음에 기독교 카토릭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것을 선포하겠다고 아예 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봄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은 엄청난 중요한 해가 되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무화과나무가 잎을 내고 잎사귀가 연하해지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무화과나무와 여러 나무를 보라 그랬죠 여러 나무는 이방인을 말하죠 무화과나무와 여러 나무를 보라고 말씀을 찾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와 징조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4절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한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은 징조와 때와 시를 말하다고 그러죠 그게 징조가 중요합니다 징조가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은 하늘의 별에도 바로 메시아의 출현과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모든 해달별의 징조를 다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절기에 그 다음에 하늘의 별 가운데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애연 이 모든 것이 통해 보면 정말로 가까워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그로부터 2018년 작년이 70년 기념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 한 사람이 살고 죽는데 인생은 70이고 강한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 말씀을 추종해봐도 굉장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 나팔소리가 들리고 나팔소리가 들릴 때 공중으로 확 끌어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남아졌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한란에 버려진 겁니다 절대로 우리 학생 여러분 여기 봐요 우리 오늘은 학생 헌신예배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바로 전화라고 저한테 말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말씀을 집중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다 들림 받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드라이기가 켜져 있는데 엄마가 없어 엄마가 사오하고 머리 마리다가 올라가버리니까 천국으로 공중으로 올라가버리니까 나만 남은 그런 불행한 일이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좀 아세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이 휴고에 참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잘못한 것을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팔이 불러지고 천사들이 떼키야 하가돌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거든요 큰 음성이 들은단 말이에요 그때 쫙 올라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떼키야 하가돌라 이게 히브리 말로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이에요 큰 나빨소리와 천사들의 호령과 함께 올라오라는 말이 들리면서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온 영이 그 올라오는 육체와 일어나는 육체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먼저 올라가버려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그들 동시에 올라갑니다 이 순간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차례가 살아있는 자가 올라갑니다 그런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올려보내는 겁니다 이것을 삼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날을 삼아야 됩니다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을 밝게 켰다가 죽게서 오라 하실 때 내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이시죠 이래야지 그냥 여러분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 하지 말라고 우리 샤론이하고 우리 샤론이하고 현지가 우리 집 놀러왔을 때 가져와라 너네들 페이스북에서 모르는 사람하고 뭐 수다 떨고 그렇게 하다 오면 친구가 늘어나고 그럼 거기서 또 댓글 달면 나도 답장 그래야 돼 이렇게 하다 오면 두세 시간 하루에 그냥 낭비다 그러니 우리 학생 여러분 페이스북 다 지워 패매까지는 해 괜찮아 패매까지는 또 우리 부모들은 패매가 뭐여 매주에 뭐여 그렇게 하면 좀 무식하다는 얘기 들으니까 모른 척 몰라도 아는 척 하고 있다가 살짝 물어봐 집에 가서 패매가 뭐냐 페이스북 메신저란 말이에요 그걸로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 아는 사람 끼리 통화하는 건 좋아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너에게 접근하고 모르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놈들이 접근해서 여러분을 만나자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면 여러분은 그 마귀의 아갈바귀에 들어가는 거야 아민 좀 해라 그러므로 오늘부터 페이스북을 지워라 알았죠 그것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해도 절대로 늦지 않는다 왜냐하면 2020년은 너무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저는 우리 학생들로부터 온 교회가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된다 여기 다인 목사부터 회개하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이시죠? 늘 깨어있고 잠들지 마라 깨어있어라는 말은 뭐죠? 시대를 본별하라 그 말이야 이 목회자가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는 걸 믿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드림이 오실 때 신부된 자격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에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얼마만큼 언급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초림은 209절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죽을 것이다 이런 초림에 대한 얘기를 209절 하려 하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구절 400구절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표가 가을절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팔절 때 샤바토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샤바토바라는 복된 새해를 맞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앞서 옆 사람한테 샤바토바 우리나라도 곧 새해가 오잖아요 예 복된 새해가 모든 나라들이 새해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서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인사가 있어요 아주 친한 사이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시아나 토바 트가데부 베타흐테부 좀 어렵다 트가데부 베타흐테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새해에는 당신의 이름이 생명척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은사를 주고받는 거예요 어느 날 나팔절 새해 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날의 별명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셔서 이 날의 이런 날이다라고 부르는데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마켓의 다 참을라 요마켓의 숨겨진 날이다 서숭다리 그러니까 올삭이죠 올삭 달이 숨어버린 날이라고 말이야 달이 숨겨진 날인데 이 7대 절규 중에 올삭은 그러니까 다 보름인데 다 이렇게 모든 절귀들은 달이 밝을 때인데 신기하게 이 나팔절만 숨겨진 날이야 올삭 달이 숨어버린 날이야 그래서 신랑의 신부를 깜깜한 한밤중에 데려가는 풍습처럼 바로 그 나팔절에 주님이 강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가을절기일에 우리에게 예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음 니스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 번 앞두고 요음 니스윈 그냥 유대인이 이렇게 불러요 그날 나팔절은 요음 니스윈 날이다 요음 니스윈은 뭐예요? 메시아 혼인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 혼인식이다 요음이란 말은 날이란 말이고 니스윈이란 말은 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날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나팔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이 나팔절을 요음 니스윈 이렇게 부르고 요음 하켓세 이렇게 불러요 숨겨진 날이다 그리고 혼인식 메시아 결혼식 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마태복이 24장 36절을 한 번 찾아줄래요? 마태복이 23장 36절 한 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말이 바로 그 깜깜한 달이 숨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어느 때 떠오를지 모르는 달이 이렇게 윤달이란 말이죠 29.5 달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달로 나를 채워주는 거예요 29.5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달이 30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달을 꼭 해서 윤달이야 이런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달이 언제 뜰지 언제일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윤달이란 말을 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그 달이 나타날지 모른다 이게 어느 때 이렇게 그 날과 그 시를 그 날과 그 시라는 말을 나팔절 그날과 그 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달이 숨어버린 날 이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적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라 마태복 25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팔절을 용테루아 한번 합시다 용테루아 나팔을 부는 날이라 그런 말이에요 테루아라는 말은 나팔을 불다 그런 얘기예요 영어로는 The day of the sofa blowing 소파르 내가 이스라엘에 사왔는데 오늘 공동욱 집사님이 그 나팔절 때 부르는 나팔 100번 부르거든요 99번을 부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을 이제 35초 쭉 길게 부르는데 그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게 휴고를 알리는 나팔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되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모세의 명한 그 나팔을 부는 방법이 있어요 이따 그걸 보여드릴게요 영상도 보여드릴게 그런데 마지막 나팔을 볼 때 100번째 나팔을 볼 때 쭉 부르는 나팔이 있습니다 그것은 휴고 그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변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루아라는 말은 나팔을 부른다는 말인데 염테루아 나팔절을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나팔의 존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떼끼야 아무나 떼끼야 한 번 길게 부는 나팔인데 왕이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나팔절에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관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그때 예수님이 왕으로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거기 대관식 장면이 요한계시록이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 24장로가 둘러있고 네 가지 생물이 있고 거기 천사들이 둘러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대관식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설교를 또 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셰파림 세 번 짧게 부른 거예요 나팔은 두 번째 왕이 오셨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 회귀하라 그 말이에요 셰파림 그 다음에 테루아 아홉 번째 짧게 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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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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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초간 9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3초간 9번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기상나팔입니다 왕이 오신다 한번 합시다 다시 왕이 오신다 학생들 같이 해요 왕이 오신다 회귀하라 깨어라 그 다음에 떼끼야 하가돌라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을 뭐라고 부르냐면 떼끼야 하가돌라 이렇게 불러요 그 말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이에요 이 나팔절 속에 완전히 휴고가 드러나 있죠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팔절에 떼끼야 그러면 뚜 뚜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세바림 그러면 또 나팔절가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떼끼야 하가돌라 그러면 35초만 쫙 부르거든요 그러면 막 감성을 지려요 그게 휴고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화해요 그게 예수님의 제 이름과 함께 나팔이 불러주는 거라는 거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팔 속에 그 의미를 숨겨놨는데도 눈이 가려워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나팔절은 휴고를 말하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의 3분짜리 영상인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나팔절에 어떻게 나팔을 기념하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Avinu Malkenu, our father, our king Takiyah And kids, wait till the very last blast Parents, help us here Shavarim Shavarim Tarua Takiy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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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varim Tarua Takiy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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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varim Tarua Takiy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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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varim Takiy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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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varim Takiyah Takiyah Chavarine Takiyah Takiyah Tarua Takiyah Takiyah Tarua Takiy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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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ua Takiyah Tarua Get ready Tar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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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그러니까 떼끼야 세바림 테루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사회자가 하죠 그게 99번 나팔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온 열방을 이제 들으라고 하면서 떼끼야 하가돌라 이렇게 할 때 35초간 긴 나팔을 부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런 말이에요 떼끼야 하가돌라 그 사람들이 말한 그 뜻이 그대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전은 완전히 유고를 상징하는 얘기에요 네 그래서 막 감성을 지르면서 좋아하잖아요 내년 나팔절은 내가 이제 이 나팔절 달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희정 선생님한테 선물을 해서 내년 나팔절은 우리가 성지술래 갈 때 이 소파를 다 사올 거예요 강의제도 다 사오 다른 거 선물 사올 필요 없어 그거 사다 그래서 전교인이 내가 이제 떼끼야 두우 두우 세바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떼끼야 하가돌라 이렇게 하면 이제 우우 하고 부를 때 그때 주님이 오셔볼지도 몰라 아니 나팔절에 주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내년 나팔절은 내가 몇월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달력을 봐야 되는데 온 교회가 이 성지술래에 갈 거 아닙니까 올해 봄에 6월 달에 갈 예정인데 그때 소파를 다 사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팔절 때 똑같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해요 이거는 좋겠죠 그죠 누가 11살 그 사람 없겠죠 이거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 그러면 마지막 나팔의 의미가 얼마나 의미심장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 스톱 잡으세요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란 말이 네끼야 하가돌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신다 회귀하라 깨어라 그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 네끼야 하가돌라 그러면서 나팔이 쫙 부르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내가 비밀을 여기에 말할텐데 그러니까 이게 나팔절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대속제이래도 나팔은 불려요 다 불려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나팔은 바로 나팔절에 부르는 백번째 나팔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가 절기에 숨겨져 있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호련이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이 우리 시골에서 공부를 잘 안 하니까 이런 애들 학생들한테 야 이 썩을 놈들아 공부 좀 해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니까 선생님이 우리한테 썩을 놈을 하고 뭐래요 욕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마지막 나팔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가을절기 나팔절 7월 1일은 우리나라 올해 2019년 나팔절은 9월 23일 9월 며칠인가 그랬죠 9월 며칠이었어요 23일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나팔절의 비밀을 안 사람들은 9월 23일에 굉장히 긴장을 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올해 오실라나 얼마나 막 기대를 하고 그런데 2019년 나팔절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 우리 주님이 나팔절에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그건 나는 몰라 주님의 때가 돼야 돼 그런데 세계선교가 내년에 완성됐다고 선포하고 또 저크리소는 종교통합을 내년에 선포한다고 그러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그런 걸 보면서 다니엘의 71회와 1290일 1290일은 왜 나오는지 2300일은 왜 나오는지 그걸 합하면 너무나 놀라운 2020년과 연관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은 누가 환상을 봤다는 얘기도 아니고 누가 무슨 뭘 죽어서 예수님한테 내가 언제 본다 말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성경에 나팔절과 또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빛의 아들이니까 도족같이 임하지 않도록 어둠에 있는 자들은 도족처럼 임하지만 하나님의 징표와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가서의 휴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2절 보겠습니까? 읽어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예 저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그 계단의 장막 같은 순란미 여인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왕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예수님과 그리스 오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 오인들을 나팔절에 일으켜서 데리고 가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남겨진 장면도 나와요 남긴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아가서 5장 2절로 6절 읽어주세요 아가서 2장 5절로 6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라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미슬이 가득하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략이 내 손에서 몰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계속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이 말씀 잡으세요 그래서 아가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는 그 신부는 올라가 그런데 또 다른 신부는 남겨지는 거야 등불을 준비했던 그래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다 이미 게임 끝났다 이거야 게임 오버 기회같이 나가버린 거야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가버렸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아가사에 이런 심오한 얘기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셨어요? 휴고된 자와 휴고받지 못하고 남겨진 자의 장면을 그 정말 로골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드러냈던 아가사 안에 이 휴고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제림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휴고를 놓친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닐 겁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교회가 화제가 있은 후에 제 목회관이 완전히 변화됐고 저는 우리 교회 화제난 거 아시죠? 그 화제가 저에게는 축복이 됐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내 목회의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릴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너무 감사했고 또 한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언가 싸인이 있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면제를 먹고 잤습니다 교회가 불이 났는데 목사가 잠이 오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거 뜯어내고 공사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수면제를 먹고 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로 날아갔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또 마귀가 저를 차를 브레이크로 고장내서 우리 성교도하는 전체를 그 3,500m에서 꽂아 내리꽂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내가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를 덮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정말론을 설교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열방을 설교하는데 수고했다 그러나 이제 너가 마지막 시간표에 살아가는 너는 이스라엘 형의 시선을 둬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몸이 별로 성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또 아프기도 했는데 잘 왔다 생각했어요 그게 내가 갔다 오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설교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자를 부르러 빨리 다녀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스라엘을 오라는 감동 사실은 안 가고 싶었어요 내가 한번 갔다 온 것인데 너 무슨 뭐 그러나 주님이 또 명령을 강하게 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비행기별을 끊었고 이렇게 또 다녀왔는데요 전문화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열려지는 겁니다 대산우리가 전서 4장 16조로 18절 보겠습니다 대산우리가 전서 4장 16조로 18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수도 보세요 자 예수님이 공주로 강림하실 때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소파르죠 이거를 나파르라고 부르지 않고 소파르라고 부르거든요 이 소파르는 그 이게 흰불의 양각을 삶아요 그거를 그냥 붕 뚫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푹 삶으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와요 그거를 이게 딱 해서 딱 다듬어가지고 팔아요 근데 그게 영혼을 움직이는 소리가 나와요 이걸 소파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꼭 이 소파르를 여러분들이 사오시는데 제가 그 베들렘에 가서 사실 계획했는데 이번에 제가 베들렘을 못 가는 바람에 다른 상점에서 이걸 불러봤더니 부른 사람들 부르더니 소리가 잘 안 나 멋있게 뿌리 새겨던데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오지 못하고 조그마한 뿌리 있길래 불어오라기 때문에 그게 잘 불러지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사왔어요 공동국수 사람 이중국수 사람 줬는데 아직 염술 중입니다 근데 그 깊은 소리는 안 나와 아까 그처럼 마지막 나팔 떼끼 하가누라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큰 뿌리를 다시 사오기로 했습니다 지비들이 사이 그게 이제 비싸지 않습니다 뭐 비싼 거는 한 8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보통은 한 15만 원 20만 원 선이면 이렇게 좋은 소파르를 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베들렘에 가면 상점에 자기 얘기를 하면 아주 좋은 숨겨놓은 거를 목사님한테 줄 겁니다 라고 해서 명함을 가지고 갔는데 베들렘에 안 가서 그걸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걸 사왔는데 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친히 강림한다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는 얘기는 지상제림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거예요 하늘 강림이에요 지상제림이 아니에요 휴거는 그걸 아셔야 돼요 지상제림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은 7년 대환란을 겪죠 3년 반씩 나누어져서 그거는 설교를 여러 차례 했으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보세요 이상하다 여보세요 그것도 괜찮은데 그루 말로 위로하란 말이 뭐예요 우리는 곧 휴고 됩니다 말로 위로해주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이 지구상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참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이 말로 위로하라 언젠가는 천사당의 나팔 소리가 호령의 천사당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호령이 변화해도 올라갈 거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휴고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휴고라는 말을 할 때 두려운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이 설교할 때 학생들 두려워 혹시 안 그러지 안 그렇지 기뻐해야 돼요 우리는 같이 올라갈 거니까 그죠 그 말로 서로 위로가 돼야 돼요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2절 네 자 보세요 여기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그러니까 열어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음성이 들릴 때 이리로 올라오라 떼끼야 하가돌라 그런단 말이에요 천사들의 음성이 들리는데 떼끼야 하가돌라 하는 소리 들려요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이 안하는 게 오겠지 떼끼야 하가돌라 하겠어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소리가 들리겠죠 천사들의 소리가 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예들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지니 보라 하늘에 보자를 베풀었고 그 보자의 예 그러니까 하늘에 보자가 있는데 그 보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거기에 대관식 예수님의 왕의 대관식과 혼인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몇 년 동안 7년 동안 열립니다 그 후에 그리스의 신부들과 함께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전부 다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는데 지상 재림의 장소는 감남산입니다 감남산은 올리브산이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에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어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가름산에 올라갔는데 에루살렘이 전체가 쫙 보여요 감남산에 그리고 한금돔산도 보이고 이방인의 우상 숭배에 아예 랜드마크가 보이는 거죠 큰 중앙에 거기에 성전산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을 보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감남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한 말씀이 마지막 지상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펼쳐지는데 예수님이 에루살렘에서 동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얘기가 나오는데 초막절 절기 있죠 가을 절기 온 이방인들도 초막절에는 에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된다 안 그러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 절기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년왕국이 펼쳐졌는데도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온 말씀이 에루살렘에서 선포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차당 아시죠?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이에요 천년왕국입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사자들과 뒹구는 그런 세계 독사와 사자들이 초식동물이 돼버립니다 네 그때는 완전히 토끼나 이런 양들과 노는 것처럼 사자들과 그렇게 뛰노는 세계가 되는데 완전히 이 땅이 회복이 됩니다 너와 홍수 이전의 세계 에덴 동산의 세계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켜 버립니다 땅을 회복시켜 버립니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사람들도 회복이 돼서 천수 나무의 수명과 같을 것이다 나무가 수명이 천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는 사람이 없어 죽는 사람도 있긴 있다고 그래요 백세에 죽으면 젊은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사에 애원하고 있죠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요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곧 삽니다 곧 갑니다 여러분 정말 때가 너무 임박했어요 이제 너무 좋잖아요 우리 천년왕국 예수님과 함께 이 구원 받은 성도리와 함께 마귀가 무조건이 갇힙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이간질도 없습니다 너무나무 행복한 세계가 천년 동안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데리고 새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이 지구는 천년왕국 뒤에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려요 예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새 에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놓는다고 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올라갈 것입니다 영원히 그곳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야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절기 속에 감춰놨어요 하늘의 이론성신의 징조에 감춰놨어요 그리고 애원자들의 애원을 통해서 이게 성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수확적이신 분이세요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어쩌면 이렇게 그 수많은 애원이 단 하나도 틀림없이 날짜 그 별들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일치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게 완전히 세팅됐잖아요 나는 요즘 들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반하고 있어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 있고 너무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제가 덮게 뒀던 덮게를 풀어주셔서 게시록을 보게 해주시고 선지서를 보게 해주셔서 이거를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다 알게 해주세요 나팔절절기까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여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열린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 여기 열린문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3장 7절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 빌라데피아 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이세의 열쇠를 가르친 이 곧 열면 다른 사람이 없고 다르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문을 두었으되 자 일곱 교회 중에 열린문을 두었다는 교회는 빌라데피아 교회에 없어요 지금 나는 이 얘기를 어젯밤에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여기서 내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한 나팔소리 같은 금성이르되 그런데 빌라데피아 교회에게 내가 내 앞에 열린문을 두었으되 능이 닿을 자랑이 없다 일곱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빌라데피아 교회만 열린문을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들림받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삼아야 될까요 빌라데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열린문을 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점 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열린문을 두었으라는 축복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깜깜합니다 목회자들이 재림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절규는 고사하고 재림에 대한 설교를 일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고개를 살래살래 그러세요 답답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말씀이 없는 귀결이다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종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마태복음 입사장에 다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단 한 사람도 환란에 버려두지 않고 데리고 가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사들 중고등학생들 전부 다 성령받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두 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돼 학생들 예외가 없는 거야 사로는 얇은가 아빠랑 같이 저녁에 손잡고 나와서 두 시간 해야 돼 아무튼 사로님만 해서는 안 돼 목사 딸이 뭐 억울해 뭐 재졌다고 끌려 나와야 돼 혜민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는 집사 딸이니까 30만원 가야 돼 입을 찢어야 될 거야 선부 다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수나의 신랑 나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나는 노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쵸 수나의 신랑 나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우리 찬양 부르면서 이 험한 세상 나는 정말 오늘 왔으면 좋겠어 아까도 그래 내가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의 신랑이 아직 교회 안 다니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좀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절기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못하는 거야 이걸 아니까 증조와 애연이 있잖아요 절기에 시간표를 둬버렸잖아요 아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 준비해놓고 너무너무 제가 행복했어요 이거를 알게 해주셨구나 네 그리고 그 주님이 천연왕국을 이룰 때 우리가 영원히 살 예수님이 통치할 그곳에 우리가 성지수례를 갈 수 있다 이거 초복이죠 내년에 가야 되겠어 안 되겠어 장수키 공사님 아니 저 양반이 갈뜬 마트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가세요 신랑은 간다고 했으니까 가세요 목사님 비행기 12개는 어떻게 타요 타요 그냥 타면 지비가 운전해 기장이 운전하지 뭘 걱정이요 타고 수면자나 먹고 잠을 뻗어버리면 그만이지 걱정하지마 저는 최고의 호텔로 여러분을 모시고 와 물론 비용은 다른 비용도 비싸게 받아 그러나 귀향에 가는 거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 먹고 네 좋은 그런 성교사님들의 가이드를 받고 우리가 이곳을 다니면서 그것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같이 끌어안고 와 우리 찬양도 하고 춤도 치고 네 얼마나 좋아 내년에 가야 되겠죠 꼭 가세요 안 그러면 이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스님이 제리 멸시 부르면 소파를 사와야 될 거 아니야 소파를 사와야죠 한은영 간사님은 갈 거 안 갈까요 가야 되겠죠 근데 모르겠죠 회사에서 좀 아무리 해줄 수도 있지만 우겨버려 사표된다고 그러면 한은영은 아마 비상이 걸려버려 목동 이대병원에 사표된다고 하면 그래서 한 달 시간 주겠다고 그래서 그 김종철 감독이 SBS에서 갑자기 뭐 솔로몬에서한테 호기심 천국 막 이런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의 예능을 다 폭발 아주 막 그 뭐죠 동시간때 최고의 시청주를 만드는 그런 그렇게 하니까 회사에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보너스로 한 달간 여행 갔다 오라고 이제 보너스도 주면서 한 달간 휴가를 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가고 싶었던 이스라엘 한번 가볼까 하고 배낭매고 간 거죠 그런데 배낭매고 가면 거기는 교회 천지일 줄 알았더니 교회 천지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아 이스라엘이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80분을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 듣고 내가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1월 1일 날 금식을 선포하고 2020년은 굉장히 중요한 애니까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1월 1일 하루는 원교회가 금식을 하자 작년에 우리 금식을 보니까 별로 안 고팠죠 배고파가지고 두 그릇 세 그릇을 밥도 못 들고 퍼먹은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리고 나서 그냥 나 시간에 아예 김조토 감독을 부를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하여튼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1월 1일 의미있게 보냈으면 좋겠다 1월 1일 날 뭐 따로 약속 정동진 약속인 사람들 취소해 알았어요 기차가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튼 뭐 뒤집어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1월 1일 날 제가 선포를 하면 1월 1일부터 3일까지 밤에 집회가 있는데 나 시간을 어떻게 할 건가 나 시간을 우리가 금식하면서 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이런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 좋다는 말이 앙 그러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자 자 그래서 휴거는 로시하샤냐 신년인데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부활해서 나가면 새로운 출발이죠 그 다음에 요음하말렉 대관식 그러니까 이 나팔절의 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별명이 그날은 롬하말렉이라는 거예요 왕의 대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왕이 3월 달에 치임을 했어도 그 왕의 원년은 뭐 그 7월 1일 그 날으로 원년을 잡아요 7월 1일이 새해니까 그 해로 그날부터 7월 1일부터 신년으로 잡아서 원년을 삼아요 이 넷이죠 중요한 달이에요 왕의 그때 대관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설교를 넘어오려면 은혜가 안되죠 이 말씀만 읽고 끝낼게요 7월 1일까지 7월 1일까지 7월 1일까지 17절로 19절 보겠습니다 7월 1일까지 7월 1일까지 17절로 19절 읽어주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휴고와 모세가 신의 산에서 여호와 강림하는 것과 또 그 나팔을이 불러지면서 모세가 올라가는 장면이 완전히 휴고와 같습니다 이것은 휴고를 예표한 신의 산 사건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읽어주세요 모세가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슬계에 서 있는데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의 산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아멘 잡으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팔을 부릴 때 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그게 뭐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나팔은 35초 부르는데 엄청 크게 부르는 거거든요 마지막 나팔을 이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신의 산의 꼭대기에 주님이 강림하시오 모세가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막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성도들이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나팔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이제 나팔절은 분명하게 비밀이 풀렸어요 휴거와 관련이 있다고 그리고 용하딘 문이 열리는 날이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러요 문이 열리는 날 그러면 우리는 빌라데페 교회처럼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WCC에 속한 교회들은 이것은 계속 하나님의 경고가 기회를 추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카토릭이 세계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우리 모든 종교는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자기들이 기독교에 뿌리라고 자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가 거기에 참여할지 또 누가 알았습니까 거기에 힌두교 이슬람 온갖 아프리카의 무당들까지 다 온 종교는 하나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리고 전도하는 근본적 그리스도인 근본적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세요 로마 교황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근본적 그리스도인을 나는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본적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성경들을 믿는 사람을 근본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미워한다 이거예요 성경들을 믿는 것을 미워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바벨론의 음녀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음녀와 섞어진 무리들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신부로 들어올리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대산의니까 후소 2장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런 겁니다 교회가 배도한다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전히 마지막 예수님의 제림 때 하나도 흠없이 영과 혼과 욕이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제림을 기다리고 그동안 어떤 죄를 쳐도 괜찮아 회개한 자에게 공유래 그래서 그 나팔이 계속 불리잖아요 네끼야 왕이 오신다 쉐바림 회개하라 데루와 깨어라 데끼야 하가돌라 올라오라 지금 육체가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피를 힘입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를 거절한 자에게는 엄청난 환란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2020년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놀라운 중요한 해고 또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의 신부로 변화된 인격과 성품과 열매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고집 좀 부리지 맙시다 인사 좀 해 빨리 신앙상을 오래 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우리 그렇게 진실하게 주님을 받을 준비를 합시다 기도합시다 한글 자막heid 신앙상이 Annie 오늘의 이 일상 Ramen